안녕하시죠. 새해 들어 이제 오늘이 3일이네요. 신행 계획들 세우셨는지요. 안 세워도 할 수 없죠. 늘상 이렇게 저렇게 시간은 잘 굴러가니까요. 지금 공연이 81번째 공연인데요. 형 괜찮았어요. 재미도 있었고요. 탈도 있었고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던 대로 하죠. 김광석 선배님께서 이 무대에서 기타 하나만 들고 95년 8월까지 천회 공연을 하셨대요. 와 여기서? 네. 바로 여기에 앉았어요. 근데 김광석 선생님 그 생전의 공연을 여기서 봤던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바로 이 코앞에서 농담하시는 거 들으면서 숨소리 느끼면서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아 그럼 좋죠. 빨리 갑시다. 뭘 이렇게 쪼여요. 사랑했지만 전주한 대로도 알죠.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따로 눈물도 따로 눈물도 울겠지 그리운 물로 울려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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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그래 그러면 ever 울려퍼지 지친 그대 곁에 눈도 쉬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여기서 들으시면 노래하시고 쑥스럽네요 이런 멘트 하셨을 것 같아요 노래가 잘 안되네요 싱거운 농담 많이 하셨거든요 사사생전의 7황을 보면 진짜 보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기 계신 거 보고 싶다 바로 하도록